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오늘 두 번째 이너뷰 주인공은 정치권에서 무대로 통하는 거물급 정치인입니다. 거물급 아닙니다. 예전에 아주 아주 거물급이었습니다. 요즘 정치권을 보자니 분해서 잠을 줄 수 없다 이러면서 7선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네 SBS 처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영광입니다. 청취자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와는 좀 인연이 있었던 그런 정치인이시고요. 거물급 아니십니까? 아이고 이제 나는 흘러간 인물인데. 아니 저 한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선 후보 1위 24주 연속 1위 가요톱 땅 골든컵 5번 받는 24주. 아 옛날이옵니다. 네. 아니 그래도 여당 대표도 오래 하셨고 뭐 무대라는 이 벌칭이 뭔지 모르는 저 청취자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무성대장의 주말입니다. 이 별명이 나오기 2012년 총선 대선 때인가요? 뭐 오래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뭐 부끄럽습니다. 그런 별명이. 지금 뭐 한동안 쉬셨잖아요 사실은. 여의도와 좀 멀리 계시고 마포 쪽에 계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요즘 정치를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요즘 정치권 도와란 것이 답답하다. 이러면서 이제 컴백을 선언하셨거든요. 저는 먼저 정치고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하고 정치파를 떠났던 사람인데 지난 4년간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니까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정치가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이러려고 정치고만 둔 게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분한 마음으로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남북이 분단된 그런 참 기가 막힌 상황인데 정치인들이 거기다가 또 지역감정을 부축해가지고 동서가 지금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또 정치인들이 이념적으로 좌우 진영의 벽을 너무 높게 쌓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국민들을 정신적으로 분단시켜 버린 그런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정치가 품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타락하고 특히 민망할 정도의 저급한 막말로 싸우는 국회 그런 회의의 장면을 갖다 보면 민주주의가 태보하고 실종되어가는 그런 장면을 지금 보고 분연하게 제가 좀 나섰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그런 말씀 지적하셨던 한국 정치의 문제가 대표님이 현역에서 뛰셨던 2012년부터 2016년 그때와 비교해서 더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급격하게 안 좋아졌습니다. 그 원인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정치는 대화로 협상과 타협을 한 곳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치는 상대를 정치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서로 죽이려고 전쟁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국회 회의하는 장면을 보면 정부와 정인들을 모욕을 주면서 죄인 취급하는 인권 탄압이 지금 국회에서 비일 비제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답변을 갖다 못하게 고함 지르고 이런 일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데 국회가 지금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분연히 일어났다 이 말씀이신데 그러면 대표님 출마 확정적이신 거죠? 아직 그 말씀 그리고 오늘부터는 그 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선거법이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출마하겠다 이것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방송에 나와서 특정 예정자가 나와서 자기 이야기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묻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적인 상황으로 혹시 출마하신다면 예전 지역인 영도입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정치적 연고를 따라가야 되겠죠. 부산 영도로요? 의원님 그런데 앞서 대표님이 본인 소개하실 때도 아니다. 건물 아니다. 흘러간 예리물이라고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치권의 화두가 세대교체인데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한동근 비대위원장도 젊고 스스로 흘러간 예딘물이라고 했던 과거의 거물급 정치인의 컴백. 이게 세대교체 흐른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서 제가. 그런데 그동안 4년마다 극심한 세대교체를 해왔지 않습니까? 항상 하긴 하죠. 50% 가까운 소위 말하는 물갈이를 해왔는데 김 변호사 한번 물어봅시다. 정치가 더 좋아졌습니까? 저는 진행자이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시사여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교체라는 허울로 국회에 들어온 초선들이 당내 권력에 신여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민주적으로 동원이 되고 서명을 하고 이런 못난 모습을 보고 이럴려고 세대교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얘기는 작년 초에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초선 의원들이 나경원 전 대표, 당대표 출마하지 마세요 하고 연판장 돌렸던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뭐 특정 사항을 떠나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나요? 그런 초선 의원들의 그런 모습을. 과거에는 초선들이 사고뭉치들이었죠. 오히려. 너무 과하게 선을 넘는 반응을 많이 하고 권력에 저항하고 반응만 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초선은 그런 것들 없죠? 요새는 그런 게 없죠. 용해져 버렸어요. 초선들이 뭐 서클이라고 해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없는데요? 네. 잘못된 일이죠. 그러면 대표님이 지금 다시 국회에 들어가셔서 7선이시면 국회의장도 하실 수 있는 선수거든요. 선수로 보면 최다선이 되기시겠죠. 7선이면. 그럼 내가 들어가면 정치가 이렇게 바뀔 거야. 최소한 국민의힘은 이렇게 바뀔 거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지금 뭘 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오로지 타락한 정치를 바로잡겠다 하는 그런 일련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 변호사 아시다시피 저는 박근혜 대통령 선거대책 총괄본부장을 맡아서 처음 임용할 때 제 각오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나는 어떠한 임명짓도 맞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선거 끝나고는 한데 저는 편지한장 서브쇼 떠난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표님 현안 좀 짚어볼게요. 말씀하셨던 대로 워낙 큰 선거 그것도 새누리당이 국민의힘 전신이죠. 이겼던 큰 선거를 좀 진두지휘 해보신 경험이 있고 크게 저보시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어제 공관위원들 인선 결과가 공개가 됐거든요. 이 공관이 인선 어떻게 보세요? 공천에 관련해서 또 하신 말씀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공천 관련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소위 또 선거 전문가입니다. 공당의 공천은 공정하게 천거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당의 당헌당규는 민주적 상향식 공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년에 한 번씩 이걸 갖다 어기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철퇴를 맞아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당대표할 때 공천심사위원회라는 이름을 공천관리위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심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 맞죠. 그때로 공관이었어요. 시스템에 입각해가지고 공정한 관리만 하라는 그런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당 사정을 모르고 정치판을 모르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엄격한 공정한 관리만 해 주시면 벅당한 일이 될 텐데 거기에 이제 또 필수요원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무총장 이렇게 들어가죠. 주류의 핵심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들의 말에 잘못된 판단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심사하지 말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는 정치 지금 혁신화라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의 최고의 혁신은 정당 민주화입니다. 그리고 정당 민주주의의 요체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겁니다. 공천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공천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이기는 공천이 핵심이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선거 이기기 위해서는 그 투표권을 행사하는 주민들이 제일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에게 물어보는 행위가 경선 이외에는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경선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단수 공천, 전략 공천이 섞이는데 결국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대표님. 그것도 과거에는 전략 공천이다 해가지고 당내 권력자들의 측근들을 대거 낙화산으로 내려보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대표할 때 전략 공천이가 안 된다. 그래서 신임이라든가 여성,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을 영입하기 위한 우선 공천제라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선 공천제는 그 이름을 가지고 또 악용을 해가지고 특정인들을 갖다 대거 공천을 주고. 그래가지고 공천 파동이 생기고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지고 당은 분열이 되고 탄핵당하고 이런 일이 지금 계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김태현의 정신쇼, 지금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의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공관이, 공심위, 공심위의 주류... 공관이? 네, 지금은 용어는 공심위. 아니, 공관위. 공관위입니까? 아, 공관이군요. 공천관리위원회가 맞네요. 공관이, 이 공관이의 주류 핵심 요원이 들어간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실제로 친윤의 핵심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이 들어갔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게 될까요? 일부 언론에서는 윤심위 공천에 작용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나타내는 기사들도 있어서요. 이철규 의원은 사무총장을 했었던 사람이고 또 인재영위 위원장을 오랜 기간 또 맡아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공동인재영위 위원장이요? 그래서 이철규 의원이 공관위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형식상은 그렇게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용산의 어떤 공천의 의중, 윤심 공천, 여기에 통로로도 쓸 수 있다. 혹시 그런 의구심을 가지는 기사들은 너무 나간 겁니까, 그러면?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면 선거칩니다.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당이 분열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이 있고 또 그분의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지역의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합당한 이유 없이 나이 많다. 또 반대 발언을 했다. 또 내 사람 새로운 사람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래서 그 공천 탈락시키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가죠. 김 변호사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명한 일입니다.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겠습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표님, 그거는 총선 지고 나서 나중에 깨닫는 거잖아요. 그때 잘할 거리라고. 그런데 공천 시점에서는 그거 깨닫지 못하고 전략 공천하고 내려보내고 이게 이제 그래서 과거의 경험이 많은 저 같은 사람이 듣기 싫은 쓴소리를 하고 하기 위해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주의를 갖다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그 말씀은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서 대통령실 참모 출신들, 검사 출신들 절대 꽃길 걷게 하면 안 된다. 양지에 낙하산 태워 내려버리면 안 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모두 경선시켜야 됩니다.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우수한 사람들이고 또 정치에 이미 발을 들여놨지 않습니까? 공무원 하다가 대통령실에 근무하더라도 다시 공무원으로 돌아갈 사람이 있고 정치판에 나오겠다는 것은 이미 정치인화된 거 아닙니까? 그런 신인들이 신성한 국회의 주민의 대표를 하겠다 하고 진입하게 되면 처음부터 정의롭게 등장해야 되죠. 왜 권력의 힘을 가지고 상대를 제압하고 누르고 억울함을 주고 가면서 자기가 왜 정치에 진입을 해야 됩니까? 그 시작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이렇게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대표님, 여권에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들이 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여권 인사 입에서도 김건희 리스크다 이런 단어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고 제2부속실 설치하고 특별감찰관을 임명 요청하겠다. 이런 안은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이걸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뭔가가 더 있어야 되는 거라고 보세요? 우선 있는 제도를 실시를 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2부속실은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설치를 해야 되고 또 특별감찰제도 이것도 법에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 실현해야 됩니다. 이거 해놓고 그다음 단계를 또 봐야 됩니다. 그 보수 언론에서도 김건희 리스크라는 여섯 글자를 쓰면서 이걸 해소해야 총선이 이긴다. 이런 취지의 칼럼들을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 시각에 대해서는 대표님은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오버하는 거야. 뭐 이런 보수 언론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좀 억울한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누가요? 김건희 여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특검법 이것도 결혼하기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공소시효가 다 지난 일이고 또 융선열 검찰총장을 잡기 위해서 2년 동안 이걸 검찰에서 조사한 결과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기소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왜 선거를 앞두고 들고 나옵니까? 다분히 선거에 악용하기 위한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가 왜 말려들어가야 됩니까? 이거 말려들어가면 우리 선거에 불리해지는데. 그런데 특검 거부권 행사하는 거 정당하지 않다는 여론이 높은 건 그걸 어떻게 해소를 해야 돼요? 무너한 우리 당이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제대로 못하고 대체를 잘못해서 온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지명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곳이 딱 보시면. 우선 언론을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언론의 지명에 초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부산 가서도 1992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국민들의 마음을 읽고 요소 요소마다 그걸 파악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한동훈 신드롬이 있고 가는 데마다 국민들이 환호하고 있거든요. 성공적인 대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런 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름 위를 걷다가 언제 추락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경험 있는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잘 듣는 그런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평생을 법조인이었지 않습니까? 법은 흑백 논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해진 법률에 따라서 옳고 구름을 따지는 책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치사회는 흑백이 아닙니다. 흑과 백을 섞어서 회색을 만드는 지대가 정치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 원리를 잘 인식하고 좋은 의미에서의 정치인으로 빨리 변신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경험 많으신 김무성 전 대표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위한 조언은 흑백 논의에서 벗어나나 이런 취지라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야권 얘기도 잠시 해볼게요. 대표님.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했어요. 야권이 분열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흐름들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이거는 4년마다 한 번씩 보는 연속극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공천 싸움입니다. 이재명 사당화된 민주당이 이를 비판해 한 이재명 대표 문제가 많은 사람이니까 당연하게 비판하는 그런 비주류들을 비민주적으로 숙청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 가만히 당하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당함에 맞서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 탈당해서 제3시대에 둥지를 틀었어요.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전 대표도 나갔어요. 소위 말하는 낙준연대의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화하고 계세요?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준석 전 대표 다 잘 아시잖아요. 특히 이준석 전 대표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낙연 대표를 제가 먼저 알았죠. 저희가 민주투쟁할 때 동알보 말진 기자로 거기에 취재해 왔었기 때문에 아주 오래됐습니다만 정당은 이념을 같이 하는 동지들끼리 모여서 정권 창출을 위해서 모여있는 집다리 정당입니다. 그런데 이낙연 대표, 이준석 대표는 그동안에 지향점이 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합쳐진다고 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 그동안 정치사를 보면 범탕은 성공한 예가 별로 없습니다. 두 사람의 연대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 지금 대구에 공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구 쪽에 만약에 출마하면 승사는 있다고 보세요? 아시다시피 대구, 경북의 주민 정서는 가장 보수 우파 쪽입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또 가장 높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 TK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 불리한 정치 행위를 하면 여기에 TK 주민들이 동참하겠습니까? 이것은 이런 걸 보고 바위에 계란치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님 사실 이준석 전 대표 정치 대비할 때부터 지켜보고 알고 계셨잖아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조언을 한 마디 해 주신다면 뭐라고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준석 대표 나가는 걸 막아야 된다. 포용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준석 배우의 긴무성이 있다. 이렇게 유튜버들이 얼마나 비판 공격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워낙 뛰어난 인물이다 생각을 하고 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당대회에서 지원을 했는데 당대표가 되고 하는 행위를 보면 아주 잘못 배웠어요. 어떻게 대통령 선거가 제일 중요한 그런 시점에 우리 당 대통령 후보를 당대표가 디스를 하고 다닌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그 뒤로는 이준석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비판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언은 없다. 그러면 제3지대 정당이라는 거 이낙연 전 대표도 있을 수 있고 원칙과 상식 의원들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이번 총선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제3지대. 이낙연 신당은 의미 있는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관련해서 언급한 여론조사는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전국지표조사 MBS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잘한 결정이라는 긍정평가는 23%, 부정평가는 65%였고요. 조사 방법은 휴대전화, 가상전화 100% 이용 전화면접 조사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 일터면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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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